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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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00달러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금이 1,000달러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금 관련 기업들, 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생산을 멈출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금이 1,000달러를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과연 금은 버려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환 변동성에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20% 폭락하면 금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 폭락했을 때 이머징 마켓 통화가 폭락했을 때 금 가격이 동일한 만큼 폭락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최선 예를 들어서 원화가 30%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금은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10%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충분한 포트폴리오 보험으로서는 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ETF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10%에서 15% 정도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의 하락과 상관없이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상에서의 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실적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버텍스 제약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었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었고요. 고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오늘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흐름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바이오에서 대형 인터넷주로 약간 무게중심 연결한 그런 모습이었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옮겨갔다가 바이오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 하나를 보시면 그나마 제약주 중에서 봐야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제약주로서 버텍스 파마시티컬스 또 하나는 사노피 또 하나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노피와 버텍스 파마시티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모멘텀만 나오면 다시 고점으로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흐름과는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노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노피에 해당하는 프랑스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큰 면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가 빠지고 있음에도 견주하게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나면서 올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실제로 발표된 실적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실적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의 변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고퍼임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여전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성장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저PBR주, 저퍼주 이런 것들보다는 고성장주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군들을 골라내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쭉정의를 걸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또 고성장주를 좀 더 선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퍼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앞으로 성장에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시장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며칠 전부터 뒤시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미래세대 증권에서 지금 내고 있는 일종의 스타일 지표들인데요. 스타일 로테이션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주가 좋은 건데 성장주가 거의 고점 수준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서 꺾어져 내려온다. 그럼 성장주보다는 가치 쪽이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경기 국면별로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대부분 가치주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성장주가 우위에 있는 구간은 경기 회복 구간 정도가 우위에 있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선 대부분 가치주 쪽이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해야 되는 포인트는 성장주 쪽으로만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좀 고른 포트폴리오를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종목분들의 스타일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는 아니지만 가치주를 평가받고 있는 은행주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예상에 충족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은행주 동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순위자 마진이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죠. 떨어져 봐야 마지막 한 번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대출 증가율도 플러스로 돌아서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연체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연체 발생 금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실은 줄고 현재 구간에서 매출은 늘고 그렇지만 이익 구간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은행주 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더 나가지 못한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은행주들로의 일종의 매기 쏠림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고성장주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장주만큼의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치주 가운데에서 은행주들의 성장률도 무시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참고해보셔서 투자 전략 꾸려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7월 마지막 증시를 앞두고 어떤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돌 짓고 함께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